아니 여기가 왕숙천 중에서 베스가 가장 잘 잡힌다는 크라운제가 뒤에 나와있는데 없어요! 베스 없어요! 아 젠장!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구리에 있는 숙천 숙천 왕숙천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민물의 폭군 소정 물고기의 살어만 바로 베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베스를 잡기 전에 제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왕마시네 태양이 오늘 지금 작살납니다 지금 낚시를 괜히 나왔구나 살짝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몇 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루어 실력 다 아시죠? 이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더워 네 사실 저기 건너편으로 가야지 베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신발이 샌들이 아니라서 건너가지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겠죠 없으면 말고요 아 너무 더워서 한 20번만 던지고 그냥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채비는 다운샷 채비를 했고요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채비죠 하하하하 네 밑걸림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샷 채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최대한 저기 앞에 보이는 수풀에 가까이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떨어졌죠 아 지금 낚시고 나발이고 지금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늘이 없어요 지금 아 죽겠습니다 아 뭐가 쓰레기가 많은가봐요 아 진짜 네 여러분 못잡아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 베스 낚시 해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 근데 오늘 날짜를 완전히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어 너무 덥네요 지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베스를 막 눈감고도 잡더만 네? 아 여기가 베스가 없나 아 진짜 안 묻는데요 아니 여기가 왕숙천 중에서 베스가 가장 잘 잡힌다는 크라운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없어요 베스 없어요 아 젠장 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더워서 낚시를 더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 당분간 낮에는 여러분들 낚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큰일날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u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